10편 99편은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또 심판자로서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99편의 본문을 세 달락으로 나누면 세 달락의 결론 부분에 거룩이란 단어가 마치 후렴처럼 계속 반복되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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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0편 99편의 주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찬양하는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0편 99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거룩에 대하여 특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함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주시며 또 그에 맞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요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백성 또 거룩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저는 먼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감히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느낌이라 아주 무겁고 또 어렵고 또 아주 조심스러운 느낌입니다 마치 본문의 시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에게는 크고 또 아주 두려운 분이신데요 10편의 시인은 3절에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라고 하여 시인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다고 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크고 또 두렵다고 하면서 찬송합니다 5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라고 하여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고백하면서도 시인은 높으신 하나님의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 그 성산에서 예배하고 또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0편의 이 시작 역시 1절부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또다라고 하는데요 만민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두려워 떨며 여호와의 좌정하심 앞에 땅이 흔들릴 것이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천하를 다스리시는 높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낮고 낮음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떨릴 것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에서 이 그룹은 언약계의 뚜껑 양 끝에 금으로 만든 하나님의 만든 천사적 존재로서 그게 반은 동물 반은 사람의 형상인 케루빔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지송서의 언약계 뚜껑에 임하실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은 그 하나님에 대해 경애함으로 떨고 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때 땅이 흔들리는 것은 정말 생각해보면 당연한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높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봐야 하고요 또 우리는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역시도 시원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또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라고 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시원에 계시다라고 하는데 이 시원에 계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또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분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낮고 낮아서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우리는 죄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그 백성들을 위해 친히 그 높으신 곳에서 낮은 이곳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은 시원에 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에 계셨으며 바로 오늘날 이 교회에 계십니다 9절에서도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라고 하는데요 그 성산은 바로 오늘날 교회 그리고 지금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으로 높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예배당과 이 성전에 임재하시니 우리는 한편으로 정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또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은요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높으신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을 올려놓는 상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언약괴 뚜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경외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언약괴가 놓인 지송소는 이 레위기에 의하면 대제사장도 거기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지송소 안에서 이 지송소의 지송소는 언약괴의 뚜껑 양쪽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데요 바로 그 자리를 이 5절에서는 바로 발등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또 거룩하여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높고 높다고 해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낮고 또 초라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발등상 앞이라고 해도 그곳에 우리는 가까이 하지 못한 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항상 먼저 일어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경배의 찬양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오늘 역시도 먼저 경배의 찬양을 제가 골라서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경배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경배를 하며 또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시인의 이 발등상 앞에서의 경배 이 표현 앞에 우리는 그 뜻을 얼마나 그 의미를 얼마나 깊이 알고 느끼고 깨달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참으로 놀랍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10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오늘 10편의 시인은 이런 크고 또 위대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편 99편이 거룩이란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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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편이라고도 하고요 그만큼 이 거룩을 강조하는데 또 무려 네 번이나 반복하고 또 강조하면서 신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 번 동그라미를 쳐보면 좋은데요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8절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또 10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9절에도 마지막에는 이 두 번이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네 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은 굉장히 친밀한 말 또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시고 왠지 거룩 거룩 경배라고 하면 좀 나와는 또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하나님 같으신데 그래서 내가 범접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는데 이것과는 대비가 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왠지 우리와 정말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뭔가 우리와 아주 친밀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그냥 나는 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뭔가 좀 구분되고 뭔가 거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계약을 맺고 나와 언약을 맺고 그렇게 나와 맺은 그 언약과 역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성견에서 바로 나와 바로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시며 그렇게 온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좀 뭔가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그냥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대청교회라고 하면 더 우리 대청교회가 갑갑고 또 친밀하고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또 그냥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면 정말 가깝게 또 친밀하게 느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하나님 여우와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훨씬 좋고 또 가깝고 더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 저희 어머니는 보통 저를 부르실 때 아들, 아들 이렇게 부르시는데 한 번씩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아들 이렇게 하면 저는 오늘 어머니가 뭔가 기분이 좋으신가? 또 어머니가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셨나? 항상 부족한 이 아들 걱정밖에 없는데 정말 걱정하지 않으시고 좋은 일이 생겨서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서 나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한 번씩은 우리 아들 이렇게 하면 오늘 좀 어머니가 뭔가 저에게 바라는 게 있을까? 그래서 우리 아들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우리 아들 이렇게 하면 아들 보고 싶다, 아들 언제 올래?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가면 반갑게 맞아주시면 우리 아들 왔네 이렇게 참 좋아하시고 또 그렇게 반찬 만들어놨다면서 반찬 챙겨주시고 또 김치는 언제 떨어졌는지 아셨는지 또 김치도 챙겨주시는 우리 어머니이신데 그렇게 우리 어머니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여우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거룩이란 말과 또 여기 우리라는 말이 사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이고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며 또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위해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신 분이 바로 여우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바로 이런 하나님 바로 이런 거룩하신 여우와 우리 하나님에 대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거룩하신 여우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생각해 볼 때 오늘 바로 이 시편에서 또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신 여우와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오늘 9절 가운데 총 9절 가운데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저는 20편 99편에서 이 8절 말씀이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우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안대로 갚기나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여우와 우리 하나님 바로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높으신 여우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강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바람과 소원을 다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우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 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또 우리는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네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그것을 더 마음이 뺏겨 불순종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한 대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행한 대로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그걸 없다는 걸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징계하시고 또 벌주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어 말씀을 보면 갚기는 하셨지만 또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바로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여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또 그러나 우리 역시 또 너무 연약해서 또 오늘도 넘어지고 또 연약하여 범죄하는 우리의 죄를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 죄를 갚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구에게 갚으셨을까요? 여와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갚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께 그 죄를 대신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시인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와 우리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위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모든 것을 또 응답하시고 또 행하신 대로 갚기는 하시지만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시인은 마지막 9절에 여와 우리 하나님이요 여와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두 번이나 우리 하나님을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라고 하며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시편을 마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산에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거룩하신 여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발등상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숙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 정말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 바로 거룩하신 여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바로 그 주님께 우리의 작은 마음이지만 우리의 작은 사랑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며 거룩하신 여와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하며 그런 우리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